축정! 미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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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를 조금만 올려볼게 우리 미라클이 와서 지금 많은 팬들하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요즘 미라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아주 미라클의 인기가 아주 그냥 하늘을 그냥 미라클이 엄청난 인기를 케이티랑 같이 시즌컬백 멤버들 요요요요 고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9살이지만 그 열정과 도발은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보디빌리 국가대표 설기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만한 지게차 없어요 막듭니다 막들어요 안녕하세요 안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 시즌 선수 이나연입니다 저는 미라클의 200호로 활약해서 가수 5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현역 버티 선수 이사호입니다 미라클 미라클 역시 미라클이 돌고 돌고 도는 아이콘이에요 워만하면 돌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클입니다 우후 와우 비즈컵팬 와우 와우 하재형님 도전 안합니까? 팬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우리 A존 참가자분들 준비됐나요? 우리 A존 참가자분들 준비됐나요? 네 B존 B존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내에 따라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커피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커피 원하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 와 아이스티 원하시는 분들 와우 사람 많다 수많은 종류의 메뉴가 있으니까 고르시는 동안 시간이 조금 지제될 수 있어요 오오 오오 사진도 찍고 오오 우웨 오오 오오 어머 이제 박근 저희 팀입니다 우리 미라클잉 우리 진짜 소강 소강이요 여쭤볼게요 비즈컬팩 팬했잖아요 지금 TV TOP 10 1위입니다 1위 1위 했다고 1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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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긴장하지 말고 땡큐 팬 스크치 오케이 저 이제 한국말 안 해요 한국말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번역 바로 불러야 될게요 이제 한국말 안 한 겁니다 English Oh good Thanks to everybody who are supporting on my Instagram Thank you to everybody that have been watching 시클뱅 right now we're No.1 in the world Thanks for the fans for watching and everything to 화이팅! 화이팅! 소희 질러! 자 우리 넷플릭스의 우리 피스컬에 여기 계시는 국내 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국외 팬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TV TOP10에서 1위를 할 수 있었다고 우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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